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세골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큰 변화가 생겼고 심지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은 강원연구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도 예년과 같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위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마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여 유대감, 정서적 교감을 맺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접촉과 직접적인 대면 활동보다는 사회적 거래를 지향하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 증가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집단 활동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소통과 관계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된 언택트 문화는 예방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감소시키는 등 마을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다면 사회 안전망의 성격까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큽니다. 마을공동체가 해체를 넘어서 붕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이런 붕괴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류가 활발해진 세상에서 유례없는 전역병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촉하던 사람들 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염 우려로 외출을 삼가하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생활 위치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감염증 우려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척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공포증으로 유사 증상인 감기, 두통, 어지럼증까지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오인하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는 우리 일상 전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을공동체 붕괴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 사례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공동체 차원에서 코로나 극복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직접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준 공동체도 있었고 기억납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임대료를 낮추거나 면제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복지시설 휴관 장기화와 자원봉사 활동 중단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 가정 대상으로 밀키트 나눔 봉사를 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한 심리방역 프로그램인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또 하나의 마을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연대와 배려와 또 협력이 그럼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야 이런 붕괴를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마을공동체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주거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유형별 사업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유사한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등원과 등교가 중지된 상황에서 공동육아와 공동교육을 통해 상호 연계, 협력하고 복지역 마을공동체는 커뮤니티 케어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공동체의 활동이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협력체계가 아니라 유사 또는 관련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연대가 가능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기의 마을에 어떻게 적용하면 향후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시대 마을공동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관, 주도, 중앙 집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체가 크고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조속한 제정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공동체적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로컬 자원 발굴과 공동체 영향 강화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로컬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조속한 제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역 마을공동체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지금 시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 플랫폼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위기 속 로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내포한 위험과 취약성을 코로나가 들쳐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시금 지역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역 마을공동체 지역화 플랫폼이란 생활권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동에서도 생활이 가장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생활관광 중심으로 관광 활동이 재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활관광 중심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 접촉 자재로 인한 외식 감소에 따라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식 대체 식품과 밀키트 개발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중심 농업 체계가 복원되어야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공동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마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최지은 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